기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보나 그리웠던 희망 세워 어찌할 것 없는 네 몸 서러워하면 얼마나 울었던가요 우리 형제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한 정정 나누는데 아버님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목매이게 불러옵니다 내일일까 올해일까 기다린 곳이 눈물 맺은 30년 세월 고향이는 네 신세를 서러워하며 얼마나 울었던가요 우리 남 우리 남매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한 정 나누는데 어머님 아버님 거기에 계십니까 목매이게 불러옵니다 학생들도 그리움라 무섭다 이곳은 한 번만 꺼진거야 근데? 그래요